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순우기를 대표하는 천재화가 김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김홍도는요 양반 출신이 아니라 중인 출신이라 사실 김홍도의 생애 전반에 관련해서 그렇게 기록이 아주 자세히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. 어릴 적에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양반 출신 화가였던 강세황으로부터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일찍이 도와서의 화공으로 발탁되었죠. 그 다음에 굉장히 뛰어난 재주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당시 임금이었던 영조를 위해서 병풍을 만들어 마치기도 했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영조와 세손이었던 정조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죠. 자 당시 어진을 그린다는 것은 화공들 중에서 최고의 영예죠. 자 근데 이 김홍도는요 이런 인물화 말고도 풍경함 풍경화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탁월한 재주를 인정받았습니다. 이 중에서도 이제 김홍도 하면 역시 풍속하죠. 자 근데요 당시 이제 이 정조시대가 바로 풍속화 시대인데 3대 풍속화가 있습니다. 이 김홍도 말고도요 김득신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윤복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. 뭐 여러분 신윤복 들어봤죠. 이 신윤복은요 이제 김홍도와 두려워시 대비가 됩니다. 주로 이제 여성들을 많이 등장시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양반층의 어떤 놀이나 남녀간의 사랑 뭐 여러분 원화정인 같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. 똑같은 풍속하지만 신윤복의 그림이 대체로 이런 어떤 성향이었다면 이것과는 달리 이 김홍도는 주로 뭡니까 피지배층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어떤 생활 모습을 풍속화에 담았습니다. 여러분 뭐 대장관도 뭐 그 다음에 이제 서당도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무슨 뭐 백성들이 밥갈이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새참을 먹는 장면 실제로 이렇게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정말 독특한 어떤 필체로 그려냈던 그런 풍속화가 바로 김홍도가 되겠습니다. 자 근데 이 화공으로서의 어떤 김홍도의 가장 생애에서 하이라이트는 1795년입니다. 이때가 이제 60갑자로 을묘연인데 이제 이때 수원의 화성이 완공이 되고요. 이때 마침 이제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환갑 이제 환갑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환갑 기념으로 화성에 이제 능행을 합니다. 근데 이 능행 규모가 엄청나요. 이 능행에 참여한 사람만 거의 7천명 이상이 되는 아주 뭡니까 대규모 능행입니다. 이때 이제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시도 환갑이었거든요.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당시 이제 수원 화성을 다녀오는 이 능행 일정을 도와서 화공들을 시켜서 이제 하나하나 기록하게 됩니다. 자 근데 이 이걸 총괄 지휘한 인물이 바로 김홍도였습니다.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김홍도가 활약했던 이 영정조 때 이때 이제 어떻습니까? 이렇게 문화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소위 서민문화라고 하는 이 서민문화가 이제 만개 정말 꽃피웠던 시대입니다.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서민문화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?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서민문화는 그 기존의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중심의 문화와 좀 대칭된다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뭡니까 부유한 상인들. 자 또는 뭡니까? 자 무슨 뭐 부유한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예술의 어떤 창작 주체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등장했다는 거죠.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민화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, 사설시죠, 탈춤, 그 다음에 뭐 한글소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순기에 이 영정조 시대에 꼽힌 서민문화의 대표적인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바로 이 기몽도가 활약했던 그 시대는 바로 이 서민문화가 정말 우리 역사에서 가장 꽃피웠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여러분 지금까지 조순욱이 서민문화가 꽃피웠던 그 영정조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화가 기몽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